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3일 차변문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선거가 뭐 한 30여일 남았으니까 지금 정치권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출마 선언을 광주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었죠.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여기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래서 아마 많은 기자들이 현재 내려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 취소했습니다. 취소? 본인은 뭐 연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3일로 예정했던 저희 광주 출마 기자회견을 잠정 연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세력의 결집과 확장을 위해 사전에 긴급히 할 일이 생겼다. 기자회견은 며칠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기자회견을 준비하거나 기다리신 언론인과 광주시민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광주 서구 의뢰 출마한다고 하죠. 여기가 양향자 의원의 지역구인데요. 이 지역구의 특성상 광주에서는 비교적 아마 상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산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지역의 공천자를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는 7일과 8일 비례대표 의원 중에 김경만 의원이라고 아마 있는 모양인데 이 사람하고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부남 민주당 법률특보가 있는데 이 세 사람이 결선투표 없이 경선을 한다. 이렇게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다. 결선투표 없이 3인 경선을 하면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법률특보. 이재명 법률대리인 뭐 이런 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양부남 씨죠. 저는 뭐 양부남 씨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결선투표까지 간다면 있다면 당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3인 경선으로 해서 결선투표 없이 경선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양부남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런 아마 계획이 있지 않나 이재명 대표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낙연 공동대표가 왜 이 회의견을 연기했느냐인데 본인이 얘기했죠. 민주세력의 결집과 확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낙연 공동대표가 얘기하는 민주세력은 도대체 누구냐. 민주당 탈당파죠. 그러면 민주당 탈당파 중에는 설훈 의원이 있고요. 홍영표 의원은 아직 탈당을 하지 않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아직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공동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아마 이 세 사람 정도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 그중에 우선 설훈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내일 중앙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소속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낙연 공동대표의 새로운 미래에 들어가지 않고 무소속으로 하겠다. 아마 본인의 부천 지역구에 유권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해라 이런 요구가 많다고 지난번에 언론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아마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또 가칭 민주연합 중심으로 뭉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민주연합 중심으로 뭉친다면 새로운 미래라는 이 정당도 그러면 정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설훈 의원은 이낙연계의 좌장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그럼 여기서 이낙연과 결별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연합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불공정 공천 논란에 반발한 현역 의원과 탈당 세력들이 힘을 합치는 협의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낙연 공동대표의 새로운 미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미래가 우리 쪽으로 들어와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훈 의원이 오히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이미 정당이 된 새로운 미래가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쉽게 될까요? 이거는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아마 이런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임종석 전 실장의 가능성도 꽤 높은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기숙 새로운 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이 방송을 통해서 임종석 전 실장한테 이런 제안을 한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고향인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이 지역구에 출마하는 건 어쩌냐 민주당을 탈당해서 새로운 미래 공천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임종석 전 실장이 원래는 정계 은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선 출마를 선언한 것이 언제인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작년 11월 30일에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온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 징역 3년 이렇게 실용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법정 구속은 안 됐지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서울고검이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수사를 다시 해라. 그 수사를 다시 할 때 주요 타깃이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입니다. 뭐냐면 나머지 사람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밑에 비서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기소가 돼서 이런저런 형을 받았는데 조국 민정수석은 기소가 안 됐죠.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기소가 안 됐습니다. 그때는 조사 자체, 수사 자체가 굉장히 미진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서울고검에서 다시 수사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수사를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자를 돕기 위해서 청와대에 7개 내지 8개 부서가 다 동원됐는데 그걸 비서실장의 지시가 없이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없이 가능했겠느냐. 불가능하다. 다만 이거를 수사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건 조금 다른 얘기죠. 실체가 있더라도 주변의 중간고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구를 해버리면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임종석 전 실장은 그 사실을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본인이 송철호 변호사하고 그때 통화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탄을 위해서 금배치를 달려고 하는 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려면 당선되는 곳에 가야죠. 이재명 대표처럼. 이재명 대표가 자기 살고 있는 성남의 순회동 자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옆에 보궐선거가 있는데도 거기가 혹시 모르니까 가능성이 아주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계양으로 갔던 거 아닙니까. 똑같죠. 임종석 전 실장도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서울 중성동갑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재명 대표와 똑같은 방탄을 설계하고 있는데 떨어질지도 모르는 곳에 왜 가겠습니까. 차라리 안 가죠. 그래서 저는 중성동갑을 고집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미래에서 그러지 말고 중성동갑에 어차피 당신이 무수속으로 나와봤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전현희 전 국민고의원 의원장 이 사이에서 당선되겠냐. 차라리 고향으로 가라. 고향의 새로운 미래 공천 줄 테니까 가라. 솔깃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고향 고흥보송 장흥 강진에는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데 글쎄 그렇게 강자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은 장흥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낸 지역구 의원 저는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광주에 출마해도 되죠. 광주에 이낙연 임종석 두 거물급. 광주에서는 거물급 아닙니까. 이 지역에 만약에 출마한다. 이낙연도 출마하고 임종석도 출마한다. 광주의 그림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다른 민주당 지금 민영배 의원만 현역 의원으로서 지금 공천이 됐고 다른 데는 다 이재명 대표와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미 확정이 됐거나 아니면 경선을 치르거든요. 그 지역에 이낙연 임종석과 같은 거물이 새로운 미래지만 내려가서 출마를 한다. 광주의 판세가 달라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광주 유권자들이 그 사람들을 뽑아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으로 가거나 그럴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그런데 조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공동대표가 오늘 출마 선언을 일단 연기를 하고 임종석 전 실장, 설운 의원, 또는 홍영표 의원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갖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잠정적으로 연기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공동대표가 혼자 광주에 가서 출마 선언을 하는 것보다 이런 임종석이나 설운이나 이런 사람들과 큰 그림을 그려서 과연 민주당 탈당파가 하나의 우산 아래 뭉쳐서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 파급력도 좋고 본인들의 당선 가능성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판단 아래 본인 단독으로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을 일단 연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이게 될 것인가. 뭐 며칠 내로라고 이낙연 공동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글쎄 이건 뭐 시간을 마냥 끌 수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일 무소속 출마 예비부 등록을 하고 설운 의원이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 이런 사람도 이제 판단을 하겠죠. 일단 새로운 미래에 제안을 받은 상태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하루 이틀 내에 또는 2, 3일 내에 결론이 나고 그 결론에 따라서 만약에 설운, 임종석, 홍영표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하고는 같이 안 할래요. 그러면 이낙연 공동대표는 그냥 혼자 이제 광주에 가서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이 같이 한번 그림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보자 하면 아마 2, 3일 내로 이 전체적인 민주당 탈당파들의 큰 그림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낙연 단독 출마보다는 파급력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만날 수도 있죠. 제가 거론한 이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최종적인 조율을 하기 위해서 출마 선언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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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